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 현역가왕을 향한 관심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0회는 최고 시청률 16.2% 전국 시청률 14.9%를 기록하며 화요일 전 채널 시청률 1위라는 무소불위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12회에서는 국가대표 톱7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인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결승전은 총 2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며 결승전 1라운드는 10인의 현역이 자신의 필살기를 꺼내 무대를 완성하는 국대 필살기 1위 쟁탈전이 이뤄지는데요. 현역들의 결승답게 혹독한 룰을 추가 도입됩니다. 1위 쟁탈전이라는 타이틀답게 1라운드 중간 1위를 한 현역이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 위로 올라와 함께 점수 확인하는 밀어내기 시스템이 도입돼 극한의 긴장감을 부릅니다. 이에 MC 신동엽이 현역들에게 왔다갔다 반복하기 귀찮은데 그냥 확 지고 대기실로 들어가고 싶지 않냐? 고 묻자 현역들은 아니오 적었는 것 좋아해요 라고 1위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느껴지는 답변을 전해 폭소를 안깁니다. 그런가 하면 준결승전 1위에 빛나는 전유진이 무대를 마친 후 눈물을 주룩주룩 쏟아 언니들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든 뭉클한 장면도 펼쳐지는데요. 전유진은 지난 라운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든다는 신경을 전하고 무대 직전 이렇게까지 안 떠는데 미치겠다고 발을 구릅니다. 결국 옆에 있던 현역이 전유진의 손을 만지자마자 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오라며 놀라고 다른 현역들 역시 걱정의 말을 내뱉어 긴장감을 높이는데요. 특히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전유진이 무대를 마친 후 얼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설운도 마스터가 전유진에게 때아닌 연애 금지령을 내리면서 결승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합니다. 제작진은 국대필살기라는 타이틀답게 현역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으로 무대를 꾸미기에 더욱 볼만한 라운드가 될 것이라며 현역들의 서바이벌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투표다. 마침내 결승전만을 앞둔 현역가왕의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불타는 장미단과 현역가왕이 초특급 컬래버를 펼치는데요. 현역가왕 참가자들인 장혜리, 김나희, 한봄, 화자, 반가희, 하이량, 윤태화, 주미, 세컨드와 함께하는 불타는 현역가왕 특집을 펼칩니다. 이와 관련 불타는 장미단 톱7은 등장부터 현역가왕의 트레이드마크인 장엄한 태극기 오프닝을 재현해 현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먼저 형님 라인 신의 손 신성, 애녹, 손태진은 평균 신장 183cm에 빛나는 훤칠한 모델 기럭지로 파워워킹을 선사해 훈훈함을, 동생 라인 불타는 F4 민수현, 김중현, 박문수, 공훈은 패기 만점 젊은 피다운 크로스 퍼포먼스를 추가해 풋풋함을 배가시키는데요. 이어 현역가왕 주역들이 명부하전 태극기 오프닝을 직접 벌이자 이를 본 손태진이 역시 해본 사람들이라 다르다라며 감탄을 터뜨려 가왕지의 남다른 포스를 증명합니다. 특히 이번 불타는 현역가왕 특집에는 지난 현역가왕 1회에 등장해 파격적인 룰로 충격을 안겼던 자체 평가 제도까지 도입돼 현장을 들끓게 만드는데요. 이에 이미 잔혹한 경험을 했던 현역가왕 참가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트라우마다 라고 외쳐 긴장감을 높입니다. 과연 가왕지와 장미단 톱7 중 엔딩 무대를 장식할 MVP는 누가 될까요?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만삭 트루퀸 한봄이 출산 후 51일 만에 건강한 엄마로 돌아와 첫 복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무대가 참 고팠다라고 고백한 한봄이 현역가왕에서 꼭 만나고 싶었다고 밝힌 데스매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한봄은 환상적인 무대로 공백기를 단박에 날릴 수 있을지 호기심이 고조됩니다. 경연 당시 한봄은 무대를 준비하며 다른 참가자보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무 연습 중 팀원들은 임신 중인 한봄을 배려했지만 홀몸이 아니게 버겁기만 했습니다. 한봄은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한봄은 멤버들과 상회 끝에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들과 제작진의 회의 끝에 마스크걸리 추가 합격자로 경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차 이틀 뒤 한봄은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를 품에 안은 한봄은 팀원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역가왕에서 마스크걸로 출격했던 화자는 마스크가 없는 첫 무대를 공개해 박나래로부터 언니라는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데요. 더욱이 현역가왕 촬영 내내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해야 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털어놓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건네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이어 2회전 탈락 장혜리가 댓글에서 전 예뻐서 탈락했다고 한 것을 봤다라고 하자 본선 3차전에서 탈락하며 출연한 가왕들 중 최장 생존자로 기록된 하이량이 그건 댓글일 뿐이야라고 받아치는 등 불꽃 현역다운 티키타카기 싸움을 벌여 폭소를 터뜨립니다. 또한 현역가왕은 TV 화제성 조사기관이 발표한 1월 4주차 비드라마 TV 검색 반응 영예의 1위를 차지했는가 하면 검색 기슈 키워드 부분에서 역시 린과 전유진, 김다현이 톱10을 휩쓸었는데요. 전유진과 김다현의 준결승전 SNS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훌쩍 넘겼고 준결승전 1위를 차지한 전유진의 신곡 달맞이꽃이 공개되자마자 멜론 성인 차트 2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린과 김다현, 마이진의 신곡 역시 차트인 되는 등 결승전을 앞두고 더욱 달아오른 팬덤 전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렇듯 현역가왕만의 신선하고 치열했던 라운드를 뚫고 생존한 결승 진출 톱10이 마지막 무대인 결승전을 통해 어떠한 필살기를 꺼내 판을 뒤집을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준결승전 1위이자 대국민 응원 투표, 유튜브 조회수 부동의 1위에 빛나는 감성 천재 전유진은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고음과 노래에 기승전결을 만드는 탁월한 보컬, 10대 특유의 발랄함이 가미된 무대를 필살기로 결승전 무대를 선보입니다. 현역가왕에서 가장 많은 부침을 겪은 준결승전 2위의 트로트 비타민 김다현은 지난 준결승전에서 신곡 칭찬 고래를 통해 기존에 무거웠던 느낌을 싹 뺀 새로운 매력과 가능성을 선사해 극찬을 얻었는데요. 첫 회부터 모두에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트로트 흑진주 3위 박혜신 역시 지금껏 고수원 외모 및 창법 스타일을 확 바꾼 결정적 승부수로 모두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어떤 색다른 변신으로 세간을 놀라게 할지 귀추를 주목게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이다 보이스 준결승전 4위 마이진은 각종 오디션을 장악한 서바이벌 아이콘다운 경험과 정신력으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는데요. 현역가왕 현역 중 가장 높은 화제성을 지닌 인물 중 한 명인 트로트 진심녀 오위리는 기존의 트로트 문법과 확연히 다른 림표 트로트로 괴를 달리합니다. 6위 강혜연은 두 차례의 패자 부활전을 딛고 올라온 대역전극 주인공다운 불구레 정신으로 무장, 막판 스포트를 가동합니다. 감성 장인 7위 별사랑은 기복 없는 실력과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지닌 믿고 보는 현역으로 기대감을 높이는데요. 특유의 유쾌한 매력이 가득 담긴 신곡 이나노로 역시 흥 장인이란 평가를 받은 흥폭주 기관차 파리윤수현은 자신의 특장점인 유쾌한 매력을 또다시 가동할지 호기심을 높입니다. 고위대한 미국인 마리아는 일치월장한 한국어와 트로트 실력으로 매번 새로운 감동을 안기고 있는 만큼 마리아가 또 어떤 한국의 한을 표현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끝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 극적으로 결승행에 합류한 맏언니 10위 김양은 현역 중 가장 오랜 시간 트로트판에서 활동했던 관록의 멤버다운 저력을 또다시 발휘하기 위해 복은 분투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대망의 결승에 진출한 10인의 현역들이 각기 다른 매력과 장점, 전략을 펼치며 현장을 뒤흔들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순위판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게 된다. 끝까지 현역들에 대한 지지를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현역가왕은 나우앱을 통한 9차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결승전 점수는 연예인 마스터와 국민평가단의 현장 점수와 신곡 음원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및 나우앱 응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과연 국가대표로 뽑혀 한일전에 참가하게 될 현역은 누구일까요? 또한 제1대 현역가왕의 자리에 오를 인물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 실력자를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